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방송국에 오다 보니까요. 저희 절이 있는 동네는 벌써 모내기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벌써 한 해 반에 해당되는 6월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비도 적당하게 내려주어서요. 푸르르 많이 짙어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비는 온갖 만물을 잘하게 하는데도 자신의 공동을 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천지에는 또 커다란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천지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자연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하지 않고 또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나무라지를 않는데 말하고 침묵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태양이 뜨거워도 대지위의 불이 태양을 원망하거나 욕하지는 않잖아요. 또 사시에는 밝은 법이 있는데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요. 또 만물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이체가 있는데도 이를 핑계대거나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세상살이가 우리 인간세계만 시끄러운 것 같아요. 또 우리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또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흔히 정해진 줄 알고 매달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노선이 잡혀져 있는 줄 아는데 사실 운명이라는 것은 운전운자 목숨명자를 쓰기 때문에요. 우리 각자가 운전을 하는 거죠. 스스로의 어떤 지혜와 노력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초록색이다. 아내가 파란색이다. 초록색대로의 삶을 못 살지 않아요. 또 파란색은 파란색대로의 삶을 못 살죠. 한 부부가 되면 섞여서 사는데요. 이것이 바로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운명대로 삽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똑같은 금이라도요. 세공하시는 분이 반지를 만들면 반지가 되는 거고 목걸이를 만들면 목걸이가 되는 거지 않아요? 나무도 보면 이쑤시개를 만드는 목수를 만나면 이쑤시개가 되고요. 대들보를 만드는 목수를 만나면 대들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보살인들도 그러지 않아요? 장사하시는 분을 만나면 장사하는 분의 아내 공무원을 만나면 공무원의 아내 기술자를 만나면 기술자의 아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이미 이것이 팔자에 정해진 거 아니고요. 너는 박가를 만나라, 김가를 만나라 정해진 건 아니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박가를 만나서 박씨를 받아서 박씨새끼를 낳는 거고요. 김가를 만나서 김씨를 받아서 김씨새끼를 낳는 것이고요. 이게 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운전운전의 목숨명자로서 운명이라고 그러지요. 바로 목숨을 운전한다. 쉽게 잃으면 인생을 운전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운명은 우리 각자 스스로 어떤 지혜, 노력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각자 누구에게나 다 재능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인데요. 그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하셔서요. 아주 행복한 그런 날들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60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차비정사 석일보입니다. 벌써 160회가 됐네요. 꽤 오랜 시간 여러분들과 만나는데 요즘 불설천지파량 신중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되었다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날 적에도 태기를 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낫고 요즘은 태기를 하지만요. 죽을 때도 태기를 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우리가 죽고 또 그러는데 어찌해서 초빈하거나 장사를 할 때 좋은 날을 태기를 하고 장사 날을 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또 태기를 해서 한다고 해도 오히려 해가 있거나요. 또 빈공하거나 아니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이시여 이게 어떠한 인연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무지한 중생들을 위해서 본문을 설해해 주십시오라고 선제선제가 무예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불원선제선제 선남자여 하셨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좋다 좋다 선남자여라고 답변을 한 상황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여실 심릉문어 중생생사지사 빈장지법 여등제청 여실 심릉문어 중생생사지사 빈장지법 여등제청이라 내가 능히 물었어요. 마음 깊이 여실 내가 능히 마음 깊이 물었어요. 뭐를 물었냐. 중생생생사지사라. 중생들의 나고 죽는 일과 빈장지법 여등제청. 초빈과 장사 지내는 법을 물었으니 여등제청하였으니 여실 자세히 들어라. 당위여설 지혜질이 대도지법이다. 당위여설 지혜질이 대도지법이라. 너희들을 위하여 당위여설 너희들을 위하여 지혜질이 지혜로운 이치와 대도지법 대도의 큰 법을 말하나니 부천지광 대청일월광장명 신현선선미 실무유이다. 부천지광 대청일월광장명이라. 대개 하늘과 땅은 넓고 깨끗하고 일월광장명이라. 일월은 해와 다른 항상 밝은지라. 신현선선미 실무유이. 어느 시간이나 어느 해나 좋고 아름다움은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다. 우리가 택일을 하지만 사실 알고보면 하늘과 땅이 넓고 깨끗하고 일월이 항상 밝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어느 시간이나 어느 해나 좋고 아름다움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우리 불자님들이 저한테 와서 스님 우리 애기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택일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택일이라기보다 양가 부모님들이 상의를 해서 경제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가장 적합한 날을 선정을 해서 오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날이 가장 훌륭한 택일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좋은 날이에요. 생각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날 밝기를 원하는 사람은 날이 흐리면 안 좋다라고 하는데요. 날 흐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날이 흐려야 좋다라고 하잖아요. 해가 너무 나면 아이고 오늘 날이 더워서 싫어도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싫다 좋다 하는 건 우리 사람들이 어떤 분별심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자연의 이치에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그럼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고 해가 나는 날은 해가 나는 날에 맞춰서 움직이면 날마다 좋은 날 아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어떤 집에 옛날에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있고 또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도 그 부모가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지 않아요? 비가 오면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을 하면서 아이고 집신을 못 팔아서 어떻게 하느냐 날이 맑으면 또 반대로 어떻게 돼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하면서 아이고 우산을 못 팔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걱정을 하셨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부모가 불법을 배우게 돼가지고요. 바로 일일시호일 월월시호월이다. 날마다 좋은 날 달마다 좋은 달에 이치를 터득하고 나니까 처처가 달라게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좋고 나쁨이라는 건 내 마음의 분별이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치를 알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매일 좋은 날이 돼. 비가 오는 날은 어때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이 많이 팔려서 참 좋겠네 하고 또 맑은 날은 어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집신이 잘 팔려서 좋겠네. 그래서 맨날 좋은 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은 넓고 깨끗하고 일월은 항상 밝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나 어느 해나 좋고 아름다움은 조금 다르지 아니하다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선남자 인왕보살 심대잡이 만념중생이라 선남자여 인왕보살이 인왕보살 심대잡이 크게 차비해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민념중생 개여적자 허위인주 장민부모 순어속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덕으로 사람들의 임금이 되시어 백성들의 부모가 되었을 적에 인왕보살이 크게 자비해가지고 중생들이 불쌍히 여기어서 바로 백성들의 부모가 되었을 적에 교만속법 유작여기를 반하천하 영지시절 교민속법 유작여기를 반하천하 영지시절 세속 사람들을 수순하여 세속법을 가르치면서 인력을 만들어 천하에 반포를 하고 저루를 알게 하였는데 저루다 하는 것은 뭐 계절 분기 뭐 이런거지요 기가 막히게 잘 만나면 여러분들 입춘이 지나가지고 뭐 며칠이 지나면 모를 신고 며칠이 지나면 뭐가 되고 뭐 158일인가 지나면 태풍이 오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만평성수 개제지자 집위 파살 지문 이렇게 했어요 바로 그 저루를 알게 했는데 그 저루가 바로 그것은 만평성수 개 거둘수 뭐 열개 제 집위 파살 이란 글자를 만들었고 우인 의자 신용 무불 면기 흉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글자대로만 믿으면 흉한 일과 재앙을 면하는 줄만 알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글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람들은 참고를 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글자만 믿으면 그냥 다 흉한 일을 면하는 줄로만 알고 있다 여러분들 일례를 하나 들어봐가지고 입춘대 되면 여러분들 입춘대 일부 다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입춘대 일부를 붙임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다 없어지고 뭐 괜찮음이 오고 이러는 것은 아니어요 우리가 어떤 입춘일을 맞이해가지고 새해 봄이 되고 올바른 봄이 됐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뭐예요? 바로 우리가 금년에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내야 되겠다 원만하게 지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담복 담겨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조심할 것은 하고 더 노력할 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크게 길하게 만들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게 사실은 입춘대 길이죠 1년의 계획은 우리가 봄에 세우지 않아요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요 우리 인생의 계획은 어려서 세우지 않아요 청년 시절에 그와 같이 입춘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내가 뭐가 힘들고 불편하겠는가 내가 올해는 뭐를 더 노력을 하겠는가 작년에 하다 미진한 부분인데 이런 건 채우고 작년에 내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부분은 잘 내가 간파를 해가지고 등이 제거를 잘 해내겠다 한 그런 각고를 다지기 위해서 입춘대 길을 써서 붙이는 것이지 입춘대 길만 써서 붙인다고 해서 재앙이 다 없어지거나 집안이 무조건 잘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간혹 보면은 뭐 큰절에서도 제가 많이 봤지만 부 같은 거 호신부 같은 걸 많이 만들어 준단 말이죠 사실 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언제 기회되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호신부라고 그러지 않아요 호신부 보호할 호자 몸신자 그런 어떤 도구 부요요 그럼 냉정히 따져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설에 보면은 부다는 것은 부적이 있고 부작이 있거든요 부작 부적 부작이라는 것은 만들작자를 쓰는데요 부작이라는 것은 입체로 된 것은 다 부작이고요 그 다음에 부적이라는 것은 평면으로 된 건 다 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에 꼭 붙는 게 호신부예요 호신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구다 하는 이야기예요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구다 그래서 호신부 부작 부적 이러는데 여러분들 옛날 대문들을 보면 사자상으로 이렇게 해놨지 않았어요 위험력과 집안의 어떤 어려움을 방비하기 위한 사자 얼굴을 한 대문을 이렇게 해놨지 그것도 사실은 부작이에요 입체로 됐으니까 여러분들 옛날 괴라고 그러죠 괴 장괴 사랍괴 이런 거 다 잉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만 다 부작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 사랑의 선물로 해가지고 반지도 주고 시계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하지 않아요? 그럼 건대는 건데 반지 주는 건 네 손가락 걸은 거고 팔찌 주는 건 네 팔목 걸은 거고 목걸이 주는 건 네 목 걸었다 넌 내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거다 찜 그게 사실은 뭐예요 그것도 부작이에요 부작 이걸 받음으로 인해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난 이제 네 사람 우리 사람 우리는 동반자가 됐다 하는 어떤 마음이나 몸을 편하게 하는 도구 아니예요 그것도 냉정히 보면 부작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건 선물이고 사랑의 어떤 표식이다 사랑의 표식도 다 보여요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닌 하나의 도구 아니예요 그렇게 입체로 된 건 다 부작이고요 여러분들 평면으로 돼가지고서는 집에다 예를 들어 사진을 걸어놨다거나 닮아도를 걸어놨다거나 잉어도를 걸어놨다거나 아니면 외국 서양 작품 아주 유명한 화가 뭐 코어 선생님의 아니면 뭐 피카소 선생님의 닮은 사진을 걸어놨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동양화를 걸어놨다거나 그건 그림으로 아는데요 어때요 그런 걸 가정으로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때 마음이 유해지고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죠 몸과 마음이 편하게 되죠 그것도 다 부적이에요 부적 평면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집도 부작이고요 신발도 부작이고요 부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호신부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주사를 그리고 먹으로 그리고 달마도를 그리면 타종교인들은 미신이다 마가 낀다 사탄이다 예수님 사진도 사실은 부거든요 부 부적이에요 평면으로 된 것 입체로 된 동상은 부작이고요 뭔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입체로 만들어 놓은 건 다 부작이에요 평면으로 그림 그려놓은 건 부적이고요 분명히 아셔야 돼 뜻을 알고 미신이다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미신이 뭔지도 모르고 미신 미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미신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게 미신이다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쓰느냐 만드느냐 주느냐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지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때요 정성스럽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주는데 아 이거 뭐 미신인데 뭐하러 지냐 그분은 지닐 필요 없습니다 근데 글이라도 하나 멋지게 써가지고 항상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해서 한글로 딱 써서 줬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날마다 좋은 날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고 잘 몸에 지니고 다니면요 상당한 효과가 있죠 왜 항상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게 어떤 신청명한 부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부의 힘도 결국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작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절호를 알게 하려고 만평성수 계제 집위 여러분들 인력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파살물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글자만 놓고서는 아 이날은 위날이다 이날은 파날이니까 해선 안 된다 그것만 따질 줄 알지 실제로 그대로만 하면 재앙이 안 오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떻게 비롯이 돼서 하느냐 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요 차 사시면 고사를 지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스님 고사를 지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제가 이제 거꾸로 묻지요 우리 보살님 고사를 지내시는 게 좋으세요 안 지내시는 게 좋으세요 물으면 어떤 보살님 아이고 스님 차 샀는데 아무래도 고사를 지내야지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사를 지내세요 그럼 스님 언제 지내시면 좋겠습니까 고사 지내려면 가장 편한 날이 언제 준비가 다 되고 합니까 이날 이날이면 되죠 그럼 그날이 제일 좋겠네요 그날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스님 고사 지내야 돼요 안 지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잘데없이 고사를 지내요 미신도 아니고 그냥 뭐 잘하면 되죠 그럼 지내지 마세요 그렇단 말이죠 고사를 지냈으면 하는 분한테 지내지 마시라고 했다 만약에 사고 나면요 고사 지내게 되는데 안 지내서 사고 났다고 원망 듣고요 고사를 안 지냈으면 좋겠다는 사람한테 고사 아무래도 지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사고 나봐요 그럼 이상한 짓 해가지고 사고 났다 이런단 말이죠 바로 뭐예요 일체가 유심조예요 여러분들 고사 지내가지고 차 바퀴에다가 술도 뿌리고 막 가지 않아요 차에다 막 술을 뿌려요 어떤 분이 고사를 지내고 나서 술을 잔뜩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고사도 끝나고 시운전을 한다고 해서 차를 끌고 나갔는데요 나가자마자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와 아이고 고사를 지내면서 차 바퀴에 술을 너무 뿌려가지고 바퀴가 술이 취해서 그래 그런단 말이죠 바퀴가 가서 사고를 내나요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를 내는 거죠 하여간 어떻게 됐든 마음을 편하고 잔소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좀 우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글자대로만 믿으면 흉한 일과 재앙을 면하는 줄만 알고 우사사사 압진 설시도비 만구사신 배아귀 각 초황자수고 우사사사 사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연해서 압진 설시도비 만구사신 배아귀 각 초황자수고라 이리하면 옳고 절이하면 그릇대다 라고 하면서 부질없이 사신에게 구하고 악위에게 절을 하다가 도리어 재앙을 부르고 괴로움을 받는 것이니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는지 가보면 깃발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깃발이 그래서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 산신을 모셨다 찬신을 모셨다 이렇게 해서 오방기다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부처님 제세시에도 사실은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불교에서 흔히들 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번 그런데 부처님 제세시에는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누구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1년 상하다 줄어서 49제 상하다 요즘은 3, 5, 5장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3년 정도는 꼭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 집은 누가 돌아가셔서 3년 동안 기도하는 집이다 매일 제를 올려야 된다 음식을 올리고 제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은 제를 올리는 집이니까 주변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경건함을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사실은 번을 달았어요 깃발을 달았어요 여러분들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어때요? 아 여기 지금 아들 낳은 집이다 딸 낳은 집이다 아기 낳은 집이다 해가지고 옛날에 뭐 숯하고 이렇게 고추하고 걸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바로 그와 같은 이치로서 길을 걸었어요 번을 달았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절에는 당번 번다는 데가 있었잖아요 깃대 이렇게 우리 깃발 달듯이 하는 데마다 다 있었어요 그럼 그런 어떤 죄의 무속 이런 집에 깃대를 꽂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1년 365일 내내 뭐예요? 기도, 죄 지내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몰리는 집이다 표시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거길 가려면은 쌀떡 담궈놓고 가야 된다 바로 그게 맞는 얘기예요 항상 한 대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라 저렇게 하면 오라 이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면 뭐 진기방이야 삼살방이야 대장군방이야 절대로 가면 안 돼 저한테도 제가 참 현실에서 많이 부딪히는 게 스님 올해는 어디가 대장군방이고 어디가 삼살방이세요? 이런 걸 참 많이 물어요 물론 뭐 정해져서 돌잖아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뭐 대장군방이 되고 뭐 회년에마다 바뀌는 게 있고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있고 삼살방이다 이렇게 해서 있지 않아요? 그거 보고 알려주면 되기는 하는데 뭐 대장군방 삼살방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글자대로 이리로 가면 대장군방이니까 무조건 뭐 문제가 있고 삼살방이니까 무조건 세 가지 살이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고 그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글자대로만 믿으면 흉한일과 재앙을 면하는 줄 안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자님 스님 대장군방이 어디예요? 삼살방이 어디예요? 그쪽으로는 이사가면 안 된다는데요 보살님 나 이쪽으로 올 때는 대장군 삼살이 다 이쪽 방향으로 꼈는데도 난 왔어 스님은 스님이시잖아요 그럼 스님이라고 생각하고 야 왜 그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쪽으로 대장군 삼살이 끼면 북쪽으로만 이사가면 벌써 남북통일 됐겄네요? 그럼 북쪽으로 대장군 삼살방 끼면 제주도하고 여기가 전부 이어졌어야지요 아니면 제주도가 만원 사례가 났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정 뭐하면네 우리 불자님들한테 그래요 아 그쪽이 대장군 삼살방 끼면 좋은 방법이 있다 뒤로 돌아서서 가 그럼 반대방향이 되잖아 그러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한 거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실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왕사상 중립정사에 계실 때 바로 싱갈로바다 아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육방역에 보면 싱갈로바다가 아침에 보면 여러분들 어떤 분은 지금 부뚜마하게 물 떠놓고 초켜놓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바로 싱갈로바다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2600년 전에 꼭 물 떠놓고 동서남북 사방 사유로 해가지고 절을 한단 말이지 여러분들 상기도 가면 동서남북 사방에 쫙 합장하고 뭐 이렇게 다 하시되 그렇게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 다 절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가만히 보다가 싱갈로바다야 싱갈로바다 아들이니까 싱갈로바다야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 아버지 때서부터 이렇게 해와서 이렇게 하면 집안이 편해질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 참 답답하다 동서남북으로 저를 한다고 다 잘되면 세상에 못 살 사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래서 잘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계를 지키고 억구를 떠나게 하고 악업을 없애고 또 악업이라는 것은 탐욕진의 우치지요 공포 이런 네 가지 어떤 악업을 없애고 그 다음에 재물을 손실하지 않을 재물을 손실하는 여섯 가지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재물 손실이 없지 않겠냐 음주를 한다거나 길가에서 장난한다거나 제사집에 가서 도박한다거나 저급한 일을 하거나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게으르거나 이런 것만 안 하고 네가 열심히 살면 물을 안 떠나도 잘 살 수 있고 물을 떠나도 네가 행위를 잘못하면 못 살 수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동서남북 상하중앙으로 네가 정그렇게 방향을 따진다면 동쪽에는 부모로 삼고 남쪽은 스승으로 삼고 서쪽은 처자로 삼고 북방은 친구로 삼고 바로 중앙의 상방은 사문으로 삼고 하방은 노예로 삼아서 여섯 가지 할돌이를 타는 그런 이치를 지키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육방예경을 설했어요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글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치에 맞춰서 행동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도 벌써 시간이 꽤 많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해가지고요 분명히 모든 것은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실천하느냐 생각을 갖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요 우리 불자인들 혹여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힘을 다 쏟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삶의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아름다움은 전부 뒷전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이 되었든 마음을 잘 다스리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의 노력으로서 신중을 다해서 어떤 시간 어떤 장소 또 어떤 여건이 되었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가장 최상의 시간이고 최고의 장소라라고 하는 것을 잘 가늠하셔서 항상 행복한 그런 날들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석일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요 본승의 집필한 40여건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